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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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에 있는 주차장에 도착 축제 기간이 이번 주로 변경되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극심한 정체로 1시간 이상 걸리고 약 5리터 정도 기름이 소모됨. 슬슬 상행을 시작해봅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 이쁩니다. 바람 소리도 너무 시원합니다. 공사상에 깜짝 출연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fficient 원인은 감사합니다. 능선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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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선생 곤충기 사마귀 편 사람들이 놀랄까봐서 수풀로 밀어서 보내줍니다. 갑자기 당랑건을 시작하는 사마귀 슬로우 모션 봉선생 곤충기 사마귀 슬로우 모션 봉선생 곤충기 사마귀 슬로우 모션 봉선생 곤충기 대왕 송충이 편 헛둘헛둘 바람도 상쾌하고 산책하기 좋구만 들꽃이랑 코스모스랑 예쁜 보라색 꽃도 색깔이 다른 억새풀 돌아오는 길에 사천 휴게소에서 차돌변장찌개와 후식으로 옛날 핫도그 먹방 음료는 역시 진한 블랙보리 이번 여행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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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